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과연 보험료를 언제부터 얼마나 낼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보완이 됐죠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까지 규제가 강화됐는데 사실 7월 10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7.10 부동산 대책 중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의 정책이다 보니까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었던 거죠 이게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고 특히 임대사업자분들이 붕괴했죠 소급 적용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임대보증금 보증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세입자분들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걸 걱정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들잖아요 그것처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이번 대책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던 법이었어요 다만 그 가입 대상이 일반적인 개인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 수준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였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가입 대상을 보시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건설임대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서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 세 번째 100호 이상의 동일주택단지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호수 100호입니다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그 가입 대상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토부 계획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시키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신규 등록 외에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을 시키겠다라는 거였고 적용 시기도 민득법을 개정한 후에 즉시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사업자분들이 붕괴한 거죠 첫 번째는 유예기관 없이 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는 건 무리다 또 한 가지는 밑줄에 나와있지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도 적용하는 건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이건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고 이러한 내용이 기사화 되다 보니까 2020년 7월 14일 날 국토부가 다시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에 바로 적용을 한다 두 번째 법 개정 전에 등록해서 임대사업자를 유지 중인 모든 주택들은 법 개정 후 1년 동안 유예기관을 두고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임차인을 변경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민특법을 개정한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냐 아니면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이냐에 따라서 적용 시기와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말도 있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일부 기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5억일 때 보증보험료가 1년에 500만 원 정말 보험비용이 부담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주택의 경우에는 부담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여기서 보증보험료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보증보험료는 임대보증금 곱하기 보증요율인데 여기서 보증요율은 개인의 신용도와 부채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신용등급과 부채 비율에 따라서 보증요율이 나와 있고요 이 보증요율에 임대보증금을 곱하면 그게 바로 보증보험료가 됩니다 앞서 전세보증금 5억일 때 보증보험료가 1년에 500만원 나왔다는 건 최저수준인 신용도 10등급 앞선 표에서 신용등급은 6등급까지밖에 없었는데요 하실 거예요 7등급부터 10등급은 6등급에 나와 있는 보증요율에 각각 100%씩 할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수준인 신용도 10등급에 부채 비율은 최고수준인 120%로 책정했을 때 금액이라 그렇게 보증보험이 많이 나온 거다라고 국토부는 말합니다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5억일 때 보증보험료가 1년에 얼마나 나올지 최저부터 최고까지 계산해 봤더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최저가 49만 5천원에서 최대는 438만원이 나왔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최저 64만 3천 5백원부터 최대 569만 4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비싼 이유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공동주택 보증요율의 30%를 할증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아니라 특정요율로 예를 들어본다면 개인신용도 2등급 거기에 부채 비율을 80% 이하로 한다면 이때 보증요율이 0.137%인데 이 보증요율에 전세보증금 5억을 곱한다면 1년 보증보험료는 약 68만 5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계산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득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민득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보증요율이 그대로 간다면 개인의 신용도가 특별하게 나쁘지 않을 때 부채 비율을 최대한 줄인다면 보증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참고사항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담보권 설정금액 더하기 임대보증금에서 해당 주택감정평가액의 60%를 뺀 금액을 보증대상액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일정요건은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했을 때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을 해소했을 때 마지막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입니다 그 외에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체 없이 해당 보증서 사본을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줘야 되고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까지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민특법을 개정한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냐 아니면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이냐에 따라서 적용시기와 내용을 달리한다 였고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직접 지어서 임대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분양받아서 임대하거나 아니면 100호 이상을 임대하는 기업 수준의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보증요율의 기준을 굳이 직원 없는 면세사업자인 개인주택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최저, 최고 이렇게 범위로 이루어진 보증요율이 아니라 고정된 요율로 적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보증보험료가 부담되는 수준까지 나와버린다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구하기 힘든 전세가 앞으로는 더 구하기 힘들어지는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득법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